방금 레이저 뭐야? 이건가? 자 파이팅 갑시다! 이번 8회는 곡궁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곡궁을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나람쥐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라 빠크덩입니다 오늘 무엇을 할거냐? 빠르빠로 근데 말하신거 너무 비싸 민첩사수 문장 왔다메 왔다메 요네로 민첩사수 빌드업하면 미쳤지 미쳤지 민첩사수 요네 저번에 했거든 요네 업그레이드 버전 해도 되고 아니면 더 재밌는거 해도 될거야 자 다 썰어버리겠습니다 그냥 요네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죠 이게 사거리가 3 요네가 초반부터 추셔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아 이 느낌이야 뭔가 느낌좋아 이 느낌 차차차차차 아 버틸 수가 없지 말도 안되는 소리지 이걸 어떡해져 지고싶어도 질 수가 없죠 도장으로 빌드업합시다 좀 훈련승 가볼게요 자 볼리베어가 나왔지만 볼리베어로 바로 바꾸면은 덱파워가 오히려 약해져요 이거는 볼리베어를 천천히 가는게 중요해 내가 봤을때 이렇게 가자 확실히 일성밖에 없는데 화력질이죠 민첩사수 요네 그래서 그 뭐냐 매드맥스 보면은 괜히 기억한다고 하는게 아니야 기억할게 좋잖아요 아니 이거를 고연포를 안 박으면은 대체 어느 상황에서 고연포를 박아야돼 그렇지 않아요? 사거리 4네요 요네가 저번 민첩사수 요네와 다르게 이번에 진짜 사거리 4까지 늘어났거든 딜보템 미쳤어요 우와 방금 레이저 뭐야 이건가 뜨근하게 뜨근하게 삼고연포보다 훨씬 낫지 삼고연포는 솔직히 예능이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쓸 수 있거든 기똥차죠 요네로 할까요? 요네가기 좀 이쁜데 이거 또 경량급 나와가지고 요네 안하면은 후회할 것 같아 그렇지 아까 미안하다 쉔 걸은거 아 이거 쉔 가져갈걸 이럴거였으면 괜찮아 어차피 8렙에서 뜨근하게 찾아주면 되거든 쫄거 하나도 없어요 아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가잖아 여기를 못 이겨 여기를 볼베드 카운터에요 이 그 비치로 가는 이덱이 그래가지고 킥네가 훨씬 더 좋아보이네 와 미치긴 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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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사거리 3 요네는 솔직히 별로였는데 고연포 구이이스 요네는 히트다 야 이거 진짜 히트긴 하다 이거 진짜 개쩌는데 아니 국뿌밖에 먹을게 없어 그거 나오면 미쳤죠 그거 나오면 게임 끝났죠 한 번만 더 은혜 6장이야 파동이 요네 6장이야 파동이 요네 6장이야 어떡해 오케이 뭐 쉽죠 뭐 코르키도 이게 앞라인 녹이는 속도가 진짜 고연포라 지리긴 해 경량급이라 공격속도 이덕속도도 충분하거든 전승 우승 각 수상할 정도로 고감포를 좋아하는 파동 고감포가 뭔 소리야 무슨 소리예요 이거 나왔으니까 가는 거지 나는 이 샌도 못 막아 원래 요네가 신 만나면은 쪼 거시기 하지만 제 요네는 회피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맞아 히트 에이 그만 나와 더 나와 더 나와줘 우와 이치게임? 이치 리얼리? 야 어떻게 이렇게 일찍 나오냐? 와 68원 남기고 찍었어 나 처음 찍어봐 이렇게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운이 안 좋았던 거를 보상받는 느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요네하면 항상 망했잖아 그게 2번판을 위해서 빌드업을 한 게 아닐까? 7을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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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됐든 그래서 싫어요 님들 받아먹어 그냥 어? 받아먹어요 재생의 바람으로 가자 이거는 브라운 삼성도 찍고 갈게요 이게 와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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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날이요? 진짜 왜 이러는겨? 재생의 바람 싸 그렇지 왜 이리 잘 붙어? 뭐요? 고마워요 라이언님 사랑해요 라이언 왜 왜 찝찝한 거지? 잘 줬는데 이유가 뭘까요? 뭐 이거 줘도 돼 자 끝! 뭔가 이제 추가가 된 이제 뭔가 하나가 추가가 된 아이고 아이고 일성 요술 아우솔님 퇴근하셔야죠 이제 너의 영광은 지금이면 됐어 이제 집 가라 나 심지어 궁도 안 써 요네가 궁도 안 써가지고 일깨우는 자인데 마나 잘 안 짜 개꿀 그냥 들어가세요 집으로 들어가세요 원래 같으면은 니코 아 니코가 없네 니코도 없네 원래 같으면 이제 요네가 앞으로 걸어가야 돼요 사거리가 3이니까 민족사수만 주면 하지만 고용포를 주면은 이렇게 원딜과 똑같이 뒤에서 안정적으로 때릴 수 있습니다 아우 개꿀 바로 합격 골 공템 올라프한테 넣고 써도 되는데 아 쓸까 아니면 갈아버릴까 거결과 야소를 할까말까 고민하고 있어 일단 올라프한테 넣고 쓸게요 이거는 좀 아깝다 이거 재조합기 해가지고 망하면 안 되니까 자 브라움이 탱킹해주는 사이에 저는 사이펜을 사거리 4의 요네로 빠르게 처리하면 됩니다 어 괜찮아요 쫄지 말아요 어 괜찮아요 아니 이거 있잖아 아 까다롭네 안 하는 건 아니긴 근데 피백의 우승이 날라가 버렸어 쏘라카 넣어가지고 6턴만 써서 피 100으로 회복시킬까 하하하하 하하 쌍쉰 어떻게 니코 한마리를 못찾냐 야 어떻게 저 사람 봐봐 간적인 예로 저 사람은 8레벨에 애니비아 1성이고 니코도 못 뽑아왔어 나 8레벨에 거의 50원 들고 있고 요네 삼성이고 브라운 삼성이야 혹시 인생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여러분 인생은 원래 불합리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인생 불합리한거 굳이 부정하지마 불합리한거를 안전하다 요네 붙어서 시오이오한테 당하지 않고 안전하다 지크 하나 달아버려? 기대한건 아닌데 아쉽긴 하네 기대한건 아닌데 살짝 아쉬운건 어쩔 수 없나봐요 사람 마음이란게 참 공석으로 다 죽여바랴 공석으로 다 죽여바랴 이번에 진짜 죽일게 싸이팬 아까는 운이 좋았다 이 자식아 이번엔 이 제산날이다 봐라 이번에 진짜 죽자 이번엔 좀 죽자 이번엔 좀 죽자 이번엔 좀 죽자 좀 좀 죽자 야야야야야야야야 말로 해 야야야야야야 말로 하라고 야야야야야야 왜그래 말로 하라니까 라이즈가 서풍을 떴는데 어떻게 이기겠어 아니면 도장에서 서풍 한번만 가져와가지고 아까 거기 싸이팬 한번만 띄우면은 좀 쉽게 이길 듯? 내가 봤을때는 얼심은 얼심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갈아버려 그냥 필요없어 이악 두턴 천천히 레벨업을 하지 말고 빠르게 레벨업 하죠 시시해서 죽고 싶으니까 육신기로 사전사 완벽한 백전환 좋아요 백전환 야무지게 해버렸죠 돈도 20원 남겨놨거든 이제는 이제는 아마 AP 딜이 더 높을거야 아아 아아 왜지? 왜 AD가 더 높아졌지? 어쨌든 이겼으니까 사소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미쳐서 요네 하시면 됩니다 야아 야쌰쌰